안녕하세요 차배달 탁송의 차배달입니다 이 영상은 탁송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이미 우리 차배달 탁송에 가입을 완료하시고 탁송 업무를 배우려고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문의 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구요 탁송 대리운전의 기본교육을 1대1로 안내해 드려 왔는데요 항상 고른 품질로 안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 탁송 교육이 모두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필드에서 일하시면서 돌발적으로 생기는 모든 일들은 1대1로 다 안내해 드리니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탁송을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과 탁송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자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 내용에 대한 목차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충전금을 입금하는 방법인데요 충전금이 있어야 우리가 코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방법이 설명될 거구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오더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실제로 오더를 잡아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운행료 관련된 현금 후불 요거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도 사실 요게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오더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더 잡고 실제로 상황실과 통화하는 요령들 요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오더 잡은 후 상황실과 통화하는 요령들 일곱 번째 출발지에 도착하면 무조건 차를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출발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릴 거구요 여덟 번째 출발과 도착 시에 우리가 사진을 좀 많이 찍어야 되는데요 사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진을 보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치 못하게 사고가 날 경우도 있는데요 요 때 보험 처리 시에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리구요 열 번째 주유 영수증 사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 사진 찍는 방법이나 주유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열한 번째 낙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초보 기사님일 경우에 낙이 걸리게 되면 일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당분간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구요 열두 번째 이동시에 사용할 어플들이 꽤 있습니다 길찾기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어플들 요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전금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콘이나 로지에 보면 가상계좌가 있는데요 이 가상계좌 내에 충전금이 있어야만 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콜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 내에 2만원이 있어야만 콜을 잡을 수 있구요 5만원짜리 같으면 만원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아이콘에서 콜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핸드폰에 설치된 아이콘을 실행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에 보면 네 번째 메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메뉴 클릭하시구요 메뉴에 들어가시면 상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세 설정에 가시면 기사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 정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사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있는데요 사번도 여기 있구요 보험 정보도 여기 있구요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가상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이 가상계좌 번호에서 입금을 해 놓으시면 다시 메뉴에 상단 메뉴에 정산에 들어가 보시면 입금된 금액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가상계좌 통장이에요 현재 잔액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물론 출금도 가능하구요 출금은 금액하고 은행하고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직접 출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콘에서 콜을 잡는 방법입니다 아이콘을 실행하시구요 지정콜로 올라온 콜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콜을 잡을 때는 그 해당 요금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구요 출발지 주소 출발지 주소 쪽을 클릭하면 콜이 잡힙니다 내용 확인하시구요 배차 눌러야 이제 콜이 비로소 진정 레콜이 되는 겁니다 팝업창으로 이제 안내되는 내용 확인하시구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콜을 잡은 건데요 콜 내용 보시면 앞에 확 붙어 있죠 이거 확대콜이라는 얘기구요 후불 붙어 있으면 후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셔가지고 기사님이 현금으로 돈을 받으시면 안돼요 출발지 주소 확인하시고 도착지 주소 확인하시구요 자 닫기 화면 조회 화면 가면 이제 조회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잡아놓은 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차 칸에 가보면 그 지금 현재 이제 배차 받아서 가지고 있는 콜이 보이구요 완료해 가면 아직 완료된 콜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아요 배차에 가서 상세를 클릭하면 콜카드가 다시 나옵니다 닫기 이제 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를 건데요 콜카드에 보시면 상황실에 먼저 전화하시구요 고객 전화가 있는데 상황실 통화한 이후에 이제 고객한테 통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오더를 완료하고 나면 자 배차 창에서요 아래쪽에 보시면 완료 버튼이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그때 이제 완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완료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조회 화면에 가서 오더 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 창에 가면 지금 완료된 콜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한 콜이 완료가 된 겁니다 다시 조회하면 오더 조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지에서 콜 잡는 방법과 충전금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로지를 실행하시구요 로지가 실행되고 나면 정산에 가십니다 정산에서 지금 충전금이 있는거 먼저 확인하시구요 이제 콜 오더에서 콜을 한번 볼 겁니다 콜을 쭉 검색하다 보면 어... 적당한 콜이 있으면 이제 콜을 잡을 건데요 출발지를 클릭을 하시면 콜이 잡히는데요 시간이 끝나기 전에 상세 정보 보기를 클릭하셔야만 이 콜이 이제 내 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불오더라는 안내가 나오구요 고객의 요금 청구하지 마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그때 이제 그 콜 카드가 보입니다 콜 카드가 보이고 나면 상황실에다가 우선 전화 먼저 하는 겁니다 상황실 통화하시고 콜 내용 정확히 정보 받으시면 돼요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 처리 버튼을 누르면 이때 비로소 이제 완료가 되는거구요 자, 운행 시작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콜이 하나가 잡힌거죠 닫기 누르시면 오더는 물론 조회가 안됩니다 오더는 조회가 안돼요 배차창에 가보면 지금 현재 배차받은 콜이 보이구요 맨 위에 가시면 내 정보가 나오구요 기사 정보가 여기 있어요 보험 정보도 여기 있구요 충전금 계좌는 내 정보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시던지 상관없이 정산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요 자, 로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구요 이제 운행이 끝나고 나면 로지에 다시 들어가서요 배차창에 가면 지금 현재 운행중인 콜이 보이는데요 요거 클릭하시구요 완료 처리 버튼을 누를 겁니다 완료 처리 버튼을 누르고 나면 오더가 완료가 되구요 전송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닫기 자, 이제 오더가 완료 창에 가보면 완료된 오더가 보이구요 후불이기 때문에 요금 청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더에 가보면 이제 오더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정산에 가시면 오늘 수입 수수료 운행료는 운행료 얼마 입금액 얼마 총 수입 얼마 한건 잔액 이렇게 로지 로지 운행 관련된 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세번째로 운행료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금하고 후불이 있습니다 현금호다일 경우에는 현금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다만 후불일 때는 후불이라고 적혀 있고 즉후 완후 카드 마일리지 이렇게 써 있는데요 현금일 경우에는 기사님이 오더를 수행하고 나서 고객이나 승객으로부터 바로 직접 현금을 현금으로 받든 계좌입금으로 받든 이렇게 받는 방식이구요 후불일 경우에는 오더 내용에 보시면 후불 관련된 내용이 써 있습니다 후불 써 있고 즉후 써 있고 즉시 이체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오더 내용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더 관련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내용은 좀 많습니다 빠르게 알아볼 거고요 출발지 주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요 그 수식어 관련된 걸 잘 살펴보시고 나서 오더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더 맨 앞에 보시면 MRT 어떤 문양 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콜을 올려놓은 상황실 그 회사에 대한 로고 표시입니다 두 번째 앞에 날짜나 시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출발 시간이나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 시간이나 날짜를 확인하신 후에 코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약오더를 잡을 때 요거를 확인하고 잡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9시 뭐 이런 오더들이요 자 세 번째로 탁이라고 글씨가 써 있거나 탁송이라고 글씨가 써 있으면 탁송 오더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리운전보험만 있는 기사님들은 이 콜을 수행할 수 없는 오더이고요 왜냐하면 보험이 안 되니까요 대리운전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탁송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운전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후불 뭐 완후 즉후 카드 마일리지 뭐 이런 것들은 현금콜이 아니고 후불콜입니다 앞서서 후불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금콜일 경우에는 기사님이 운행 마친 이후에 가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요금을 직접 받으시는 거고요 후불이라고 돼 있으면 가상계좌로 아이콘이나 로지에 가상계좌로 요금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맨 앞에 보시면 1톤이나 5톤 뭐 레카 25톤 뭐 덤프 뭐 이렇게 차종 표기를 해 줍니다 이 모든 표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승용차콜 이에요 여섯 번째 앞에 스 써 있거나 아니면 스틱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차량의 기어가 수동 이라는 뜻이구요 일곱 번째 콜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으면 이건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표기된 요금 모두 기사님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여라고 써 있으면 여기사님을 요청할 콜인데요. 이거는 대리운전일 경우에 여성 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홉 번째, 급이라고 표기된 거는 오도 자체가 급한 오다니까 손님한테 빠르게 연락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경 또는 경유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운전하고 탁송의 경우에는 경유의 뜻이 좀 다릅니다. 일단 대리운전부터 대리운전일 때는 중간에 한번 내려드리고 마저 운행을 추가로 더 하는 거를 경유라고 하는데요. 탁송에서 경유는 운행을 한 차례 마치고 차를 바꿔서 한 번 더 운행하는 거를 경유라고 합니다. 왕복이 될 수도 있고요. A지역에서 출발해서 B지역 갔다가 B지역에서 차를 바꿔서 C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경유에 해당합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픽이나 지원은 기사님들끼리 서로 목적지에다가 태워다 주는 콜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황실에서 올라오는 탁송이나 대리운전 콜은 아닙니다. 픽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기사님이 나를 좀 픽업해달라는 의미고요. 픽업해서 목적지까지 좀 데려다 달라는 그런 콜입니다. 지원이라고 돼 있는 건 내가 지원해 줄 차가 있으니 이 차량으로 기사님을 태워서 이동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두 번째, 확 또는 확대라고 써져 있는 콜들은요. 동부확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사만 수행할 수 있는 콜입니다. 열세 번째, 축 또는 축소라고 써져 있는 콜들이 있어요. 이거는 동부축소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사들과 확대보험 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콜입니다. 대형차 콜들이죠. 확대나 축소가 없으면, 그럼 이 내용이 없으면 승용차 콜입니다. 열네 번째, 하이패스, 하폐, 톨별, 톨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이패스나 하폐, 톨별 이거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차량에 있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들은 기사님들이 별도로 고속도로 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콜들은 이 내용이 없으면 모두 다 톨포입니다. 톨포라는 뜻은 톨게이트비 포함의 약자고요. 요금에 이 톨게이트 비용이 다 포함돼 있으므로 기사님이 운행하시면서 톨게이트비를 기사님이 지불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탁송오더를 잡고 업무가 진행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더 잡고 통화를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출발지까지 내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더 발주사인 상황실에다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 상황실하고 통화하는 내용은 핸드폰에 통화 녹음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녹음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추후에 오더 내용을 다시 재차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재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발주사 즉 상황실에서는 기사님이 차량이 있는 출발지까지의 거리와 시간 등을 확인한 다음에 배차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어플에서 잡았다고 배차가 다 확정이 되고 다 내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확정으로 배차를 받은 다음에는 오더 내용 보시면 콜카드에 수정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다 상세 정보를 기재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콜카드에는 기본 내용만 있고 문자로 내용을 다 출발지, 도착지, 연락처 등 이런 상세한 정보들은 문자로 주기도 해요. 다섯 번째, 상세 정보를 받으셨으면 그 상세 정보 내용에 맞춰서 출발지 혹은 도착지에 차 받으실 분 이런 분들한테 전화 통화한 후에 출발지까지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출발지에서 차를 만나게 되는데요. 차에 만나서 무조건 이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일곱 번째, 출발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점검을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점검 내용은 또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사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이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이제 탁송 출발을 하는 겁니다. 탁송 출발해서 운전해서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운전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동하시면서 중간에 도착지에다가 전화하셔서 혹은 문자로 남기셔서 도착지에 도착하는 예정 시간을 통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그리고 나서 도착지에 도착하고 나면 출발할 때 찍었던 것과 똑같은 도착 사진을 한 번 더 찍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완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것 같지만 한두 번 해보시다 보면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더 잡은 후에 상황실과 통화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더 잡은 후에 상황실에 전화하기 전에 출발지까지 가는 데 시간부터 가늠하시고요. 상황실과 통화할 때에는 내가 어떤 콜 잡은 어떤 기사인지를 먼저 밝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실에서 다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참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배달 탁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반영월에서 대전 신탄진 가는 콜 잡은 차배달 기사입니다. 출발지까지 얼마나 걸리실까요? 2,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해 주시고요. 정보 열어드리겠습니다. 출도착 사진은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 운행 부탁드립니다. 상황실과의 통화는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령만 두 가지만, 시간과 자기소개,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출발지에 도착하면 시동 걸고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차량 점검과 기사님의 안전을 위한 점검, 그리고 차량에 대한 데미지 이런 것들 점검하고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차량 점검해야 되고요. 사진 찍으면서 한 바퀴 삥 돌아보면서 차량 점검하셔야 되고요. 데미지 있는 곳 촬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앞유리에 손상이 있는 부분도 사진으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기사님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필요시에는 타이어도 교체하고 그리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차량 점검하는 영상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 찍어놓으면 좋지 않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한두 번씩 하다보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시간도 얼마 안걸리고요. 승용차 사진 찍는 방법입니다. 승용차는 계기판이 일단 잘 보여야 되고요. 누적 주행거리,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요. 앞뒤 좌우 사면하고요. 각 45도씩 내장. 타이어 4개의 사진 전부 다 사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한바퀴 빙 돌아가면서 탁탁탁탁 찍으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출발할 때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시면 되고요. 도착해서도 동일하게 사진을 한번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발할 때 차 상태와 도착해서 내가 차를 인계했을 때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승용차 탁송했을 때에는 최소한 두 주 정도는 보관하시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큰 차 사진 찍는 방법입니다. 큰 차도 물론 계기판 먼저 찍어 주고요. 앞뒤 좌우 4명 다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4장 또 다 찍어 주는데요. 큰 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개수가 많아서 타이어마다 꼼꼼히 다 찍어 줍니다. 이거는 휠이나 타이어의 손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꼼꼼하게 다 찍어 주셔야 됩니다. 승용차와는 다르게 화물차는 최소 3개월 정도는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큰 차가 특장 작업 들어가게 되면 몇 개월에서 많이 걸리기에는 6개월, 1년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보관하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년치, 3년치, 4년치 그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도착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진을 찍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탁송을 보낸 차주님이 잘 모르고 생겼다고 생각하는 데미지나 아니면 자동차 판매하는 딜러들의 오해 혹은 나쁘게 말하면 허위 매물하는 딜러들도 없진 않습니다. 의도된 비정상 거래 행위 등에 의해서 탁송 기사가 희생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정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는 증거물이 바로 사진입니다. 인수받았을 때 그 상태를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고요. 도착에서도 인계해 줄 때 그때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보험보다 더 중요한 얘기고요. 사진 안 찍었다가 보험 처리해야 되는 경우 혹은 또 현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2년 혹은 2, 3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속상하죠. 몇 만원 벌을 내다가 몇 십만원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발 사진 좀 찍어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험 처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하다가 사고 날 걸 대비해서 탁송보험, 대리보험에 다 들어져 있는데요. 보험 처리를 하고 나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에요. 이 30만원은 보험 처리한 이후에 현금으로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추천하는 건 한 50만원 정도까지는 현금 처리하시는 거로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3개월에 2번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축소보험이나 확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2번까지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2번 보험 처리하고 나면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지만 한 2, 300만원까지는 현금 처리하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유 시 주의사항과 주유한 후에 영수증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 시에는 경유와 휘발유를 구분해서 주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계기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RPM이 6,000까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경유고요. RPM이 8,000까지 있을 때는 휘발유입니다. 주유소에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주유구의 위치는 계기판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화살표 방향이 주유구 위치입니다. 왼쪽 오른쪽 참고하시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주유 후에 영수증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때 영수증 찍는 방법은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훼손되지 않고 구겨지지 않은 상태로 정면 촬영해서 요청한 곳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 시에 혼유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혼유 사고가 나고 나면 이것도 물론 주유한 기사 부담으로 오게 되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90만 원 정도 수립이 나옵니다. 보험 처리해야 되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 이상도 수립 견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통화하다가 혼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락은 배차 제한입니다. 보통 초보 기사 시절에 락이나 배차 제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락에 걸리시는 기사님들이 종종 계신데요. 락에 걸리게 되면 최소 두 달에서 석 달 이 정도는 배차 받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일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일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탁송이나 대리운전은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서비스업인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추가 요금이나 과다 요금을 청구한다거나 뭐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어플사에다가 배차 제한을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초보 때는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 10개, 12개씩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송이나 대리운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외에 같이 사용하면 좋은 어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게 될 건데요. 주로 범용으로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이 티맵이나 카카오넵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탁송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길찾기나 카카오맵을 주로 많이 씁니다. 기차 탈 때는 코레일톡 SRT 어플을 사용하고요. 단거리 잠깐잠깐 이동할 때는 교통편 안 좋은 지방도시에서는요. 카카오 바이크나 킥보드 어플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이는 킥보드가 있으면 그 어플 찾아서 뭐 한 1, 2km, 2, 3km 이 정도 이동하는 데는 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다니다 보면 또 이제 팩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모바일 팩스라고 핸드폰에다가 설치해서 팩스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꽤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설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거나 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그거는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보 기사님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만들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탁송이라는 것은 그리고 대리운전이라는 것은 일을 하시다가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전화 한 통화에서 알려줄 사람이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교육만으로 모든 탁송이나 대리운전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경험치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끔 도와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 탁송이나 대리운전을 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전화 주시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영상에 담고 싶은 내용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요. 코를 잘 잡는 방법이라든지 빨리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를 느끼시는 기사님들에 한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따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라고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팀 성인이껏 알려드리는 차배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중 거를 기운만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답니다.